신명기 18장 15조서부터 22절입니다.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랩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여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나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예수 부활.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절 지난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오셨습니다. 모든 죄의 권세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내와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부활절이 지났다 그래서 그 부활의 감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 부활주일이 지난 그 첫날부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4월의 첫날인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의 다짐이 되고 또한 우리 삶의 선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4월 첫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다시 신명기를 나누게 됩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거의 두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마가복음을 가지고 나누었는데 이제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서 18장 후반부를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2월 초에 14절까지 나누어서 우리가 기억이 가물가물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어떻게 지금 이 신명기가 진행이 되고 있느냐 신명기라는 말씀은 새로운 명령이다. 아니 새롭다 그래서 뭔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모세의 설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8장 앞부분은 제사장과 레위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12장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의 조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라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이 구절구절 또한 문단 문단이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뭐 어떨 때는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에 바로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돈 이야기를 했다가 또 남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좀 부산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예화 또한 상황에 대해서 지시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선지자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레위기, 또 레위 사람들, 레위 집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이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붕 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놀라운 선포가 나오는데요. 다름이 아닙니다. 선지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영어로는 프로페시라고 그러죠. 그런데 프로페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예언의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언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언자, 선지자, 물론 선지라는 것은 미리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점치는 사람처럼 미래를 보는 사람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왜 선지자냐, 왜 프로페시냐,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 선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선지자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8절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를 세운다, 일으킨다 라고 하시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죠. 내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라는, 아이라는 그 단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누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앞을 보고 점을 잘 친다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명령과 선포를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 그게 바로 그들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른 말씀을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18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무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깨달아 안다 그래서 다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실 때, 전하게 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으로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전하는 겁니다. 그전 내가 알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담긴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신 자로서 맡겨주신 책임과 역할을 다 잘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사역과 또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9절 말씀에 가서는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남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상벌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상과 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영원한 나라에서 생명의 멸루간에 상을 받을 것이고 그 이름이 생명체계에 기록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불편하고 아니 그냥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날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듣고 그 행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전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주님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주님의 나신 그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또한 주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의 첫날 그 기쁨과 감격으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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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